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자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뭘 연장해서 저당권 연장해서 근저당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해고 1번 틀린 거 그랬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채권채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하지만 존속기간 그렇지 않다. 많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랑 근저당권 얘기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채권액. 근저당권은 채권채고액을 꼭 써야 돼요. 물론 이 채권채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일단 뭐예요. 단일하게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단일하게 써야 되지. 구분기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조건 채무자는 꼭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경우에도 꼭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근저당 등기 할 때 신청서에 변제기미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말도 안 돼니게요. 거기 3번하고 비교해보자. 왜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사항이다 그랬죠. 왜 약정됐으니까 등기 원인의 계약상에 뭐라고 이거 약정이 돼 있으면 뭐해야 된다니게요.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니까 등기사항에 해당한다니죠. 하여튼 그래서 2번은 뭐예요. 2번은 무슨 말이 들어와야 돼요. 자 신청서에 변제기와 이자는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기재하여야 한다지 무조건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만약에 등기부에 약정과 특약에서 기재하면 그건 등기사항이다 그러는데 약정이 있으면 뭐예요. 등기사항이 이다야. 아니다가 이다. 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써있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있죠. 변제기는 뭐예요. 약정에서 뭐하게 되면 약정에서 뭐예요. 기재하게 되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뭐라고 등기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일단 무슨 무슨 말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임의적 사항이 있어요. 임의적 사항이니까 무조건 등기사항이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저당 설정 등기 할 경우에 그저당의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며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책을 구분해서 기재한다. 그러면 뭐예요. 절대 뭐하지 않는다.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뭐라고. 단일하게 기재한다 그랬어요. 단일하게. 1억 2천이면 얼마로 쓰라고. 1억 2천이라 쓰라 그래.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몇 번의 동그라미 요구는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틀린 거 그랬을 때 자 일단 1번은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다시 1번은 자 거기 근조단 설정 등기 할 때 채권채권과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지만 존속기관은 그러하지 않다. 임의적 사항이 맞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신청서에는 변제기와 이자를 뭐예요. 기재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자 어디에 신청서에 변제기와 이자를 꼭 써야 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은 틀린다. 그랬어요. 변제기와 이자는 뭐라고 등기 원인에 약정했을 때만 쓴다.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약정된 존속기관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 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약정된 존속기관은 등기부에 뭐하니까 쓰니까 등기 사항에 해당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나 근조단 등기 할 때 저당권은 채권해. 자 그 다음에 근조단일 때는 뭐예요. 근조단일 때는 채권채구해.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런 필요적기의 사항은 이렇게 필요적기의 사항은 무조건 뭐예요. 기재. 기재. 하여한다니까. 기재. 자 신청서에 무조건 기재해서 신청서에 기재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냥 등기 사항에 해당한다. 등기 사항이다니까. 등기 사항. 등기 사항이다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변제기라든가. 변제기. 그 다음에 이자의 발생기, 이자의 지급식이 있죠. 그 다음에 존속기관 있죠. 근조단권의 존속기관.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일단 뭐예요. 이미적 사항이에요. 이미적 사항은 당연히 뭐예요. 이미적 사항은. 자 기재. 기재 뭐예요. 기재. 할 수도. 기재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 등기 사항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게. 등기 사항이. 자 그런데. 비록 무슨 사항이라도. 이미적 사항이라도 뭐예요.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이렇게 등기 원인에. 변제기나 이자나 뭐예요. 존속기관에. 뭐가 있다면. 약정 있죠. 약정. 약정이 뭐예요. 약정이 있다면. 뭐해야 된다니까. 기재. 신청서에 뭐해야 된다니까.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게 신청서에 기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등기별에 기재하니까. 이건 뭐예요. 당연히 무슨 사항이란 얘기예요. 이거. 등기 사항이다. 아니게 이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요즘 추세가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기재. 이해를 해갖고. 뭐예요. 원리를 기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실용적 사항은 무조건 써야 된다. 무조건 써야 되니까. 등기 사항이다. 신청서예요. 이미적 사항은. 신청서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면 등기별에 안 쓰니까. 등기 사항이 아니고. 등기 원인이 뭐예요.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뭐예요. 써야 되니까. 그건 등기 사항이다. 그래서 아까 그 4번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변제기는. 이미적 사항이니까 뭐예요. 등기 원인의 약정이 없으면. 안 써도 되니까. 등기 사항이 아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동그라미 3번전. 근저당권에 약정된 존속기관. 약정되어 있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반드시 기재해야 되니까. 뭐에 해당한다고. 등기 사항. 등기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트인다니까. 자. 이해하셨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근저당 변경 등기. 근저당권 변경 등기 시. 등기 사항 이해강의 등 3자 있을 때. 그의 승낙서나. 대항하시는 재판 등본을 첨부할 때 안에서. 부기등기에서 변경 등기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만 얘기에.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무슨 등기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뭐 채권액이 1억 2천이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다니까요. 어. 채무자가 뭐예요. 갑이다. 자. 그러면 권리자가 누구예요. 권리자가 만약에 뭐예요. 을이다. 네. 권리자의 을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누가 갑과 을이 뭐예요. 재계약을 맺어요. 재계약을 맺고. 이렇게 뭐예요. 재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자. 누가 이 갑이 을한테 뭐예요. 3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자. 더 빌려받았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1억 5천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에 있어 있는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물론 이제 변제기도 있고. 내용의 일부 사양이 뭐예요. 후발적으로 3천만 원이. 자. 을이 갑한테 더 빌려주니까. 자. 누가 을이 갑한테 고쳐달라. 아. 남들이 1억 2천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고쳐달라니까. 그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1-1번.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이란 이 권리에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해서. 얼마를 고치면 돼요. 1억 5천으로 고치면 돼요. 자. 근데. 이해관계 생겼어요. 이해관계 생겼다. 자. 그럼 이해관계 생겼어요. 근데 2순위권자 뭐가 있어요. 2순위 저당권 등기가 됐어요. 누구라고? 병행. 얼마? 1억이에요. 1억이라고 생겼다. 자. 그러면 1번. 자. 이렇게 1번. 이 저당권에 뭐예요. 이 저당권에 무슨 등기할 때. 이 변경 등기할 때. 전액 변경 등기. 얼마로 고치는 거예요. 지금. 1억 5천으로 고치죠. 이걸 뭐로 할 것이냐니까. 얘는 뭐예요. 1억 2천 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변경 등기해서 이걸 부기 등기 해버리면. 예측하지 못하는 3천만 원을 예측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뭐예요. 이걸 부기 등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주등기 따르면 예측하지 못하니까. 얘가 동의하면 부기 등기. 승낙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 주등기 해야 돼요. 주등기라면 이거 지으면 안 돼요. 왜. 이게 1순위니까. 이거 2순위고. 이건 변경이니까. 1억 5천에서 1억 2천 빼면 얼마이고. 3천만 원이. 이게 바로 3순위. 그래서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나 판결서가. 첨부할 때 한해서. 첨부할 때는 뭐예요. 첨부할 때는 부기 등기하고. 뭐하지 않으면. 첨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예요. 승낙하지 않으니까. 주등기를 하라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7번에 채권체계에 감액하는 근저당 변경등에 있다는 변경등의 신청서에. 자 뭐라고. 설정자 인감률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감명은 소유권자가 의문을 일단 제출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저당권의 변경등이든. 전세권의 전세금에 대해서 변경등을 하든. 우리가 감액하는 거하고. 증액. 증액이라고 하는 말하고. 뭐가 있어요. 감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액. 자 그러면 이 머릿속에 누가 뭐예요. 그런데 만약에 증액을 하잖아요. 1억 2천에서 1억 5천을 증액하죠. 그럼 얘가 얘한테 돈을 덤려준 거죠. 자 얘가 얘한테 권리. 이 저당권자가 감액하면 저당권자가 유혹을 해요. 아 증액하면. 2천에서 5천. 증액하면 이 저당권자가 얘한테 유혹을 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자가 얘가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증액하면. 자 이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증액하면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그럼 감액하면 반대로. 얘가 얘한테 돈을 갚아갖고. 1억이 됐으면 얘가 5천 달라고 요구해요. 내가 너한테 2천을 갚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시험부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니까.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머릿속에 암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 하게 되면. 증액감액 나면 액자는 같죠. 액자는 같으니까. 증자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가 눈에 띄죠. 동그라미 눈에 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동그라미가 눈에 띄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인간명. 자 인간명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인간명은 의무자가 내. 의무자. 의무자가 뭐라고. 의무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 소유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 소유자. 이렇게. 소유권자가 의무자. 소유권자가 뭐예요. 설정해준 사람입니까. 설정자죠.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뭐 할 때면. 동그라미. 증액하면 동그라미 인간명. 증액이란 단어가 나오면 인간명 내야 되지만 반대로 감액하면 소유권자가 권리자니까 낼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기억해야 돼.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 소유자. 자. 감액은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몇 번에. 자. 8번에 채무자 변경을 원의를 하는 저당권 변경등기는 전 변경적 채무자를 권리자 변경의 채무자를 뭐예요. 의무자로 해서 공동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이란 사람과 이 갑이란 사람과 누가. 이 을이란 사람 두 사람이 뭐예요. 재계약을 맺은 거예요. 재계약. 갑과 을이 재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등이 뭘 변경하는데 채권액을 증액한다는 거예요. 채무자를 뭐예요. 병으로 바꾼다 그러죠.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채무자변경등기 할 때 이렇게. 1-1번. 1번 뭐예요. 1번. 자. 1번 근저당권에 아니면 저당권에 변경등기 하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이거. 채무자를 누구로. 채무자를 뭐예요. 이 갑에서 뭐예요. 갑에서 병으로 바꾸자. 그 얘기했죠. 그럼 누구하고. 이 갑하고 을하고 재계약을 맺고. 갑과 갑이. 갑이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예요. 갑이 의무자. 그러니까. 감액 할 때 빼놓고는 다 뭐예요. 갑이 의무자고 을이 권리자예요. 감액만 빼놓고는. 감액만 반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바뀌는 전 뭐예요. 바뀌는 뭐예요. 그 병이라는 뭐예요. 새로운 채무자가 권리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채무자 변경할 때. 저당권 변경할 때는 변경경 채무자를 권리자. 변경은 채무자를 의무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자 항상 누가. 이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자가 돼서. 이렇게 변경경기 하는 거예요. 변경경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디에. 9번에 근조당권의 피담버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죠. 전이에요. 피담버채권이 양도될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채권 양도는 원인이 아니에요. 왜. 일종한 결산기 있죠.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근조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장래 증가한 변동화는 불특정 자수채권 일종한 뭐라고. 이 결산기까지 얼마를 정해놓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채권액을 정해놓고. 자 이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한 이상 갚다. 결산까지 가죠. 자 그러면 피담버채권이. 자 이 존속기간이 끝났어. 결산기가 끝나죠. 그럼 이제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채권이 생긴다. 자 뭐예요. 후라면. 자 그러면. 예컨대가 언제 뭐예요. 피담버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전이라면 뭐예요. 이 결산기까지 뭐예요. 자 증가하면 변동하니까. 전이니까 뭐예요. 채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양양도로 해야 돼. 계양양도. 그래서 거기. 피담버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란 말 동그라미 치고. 이를 원인으로 채권양도가 원인이 아니라는 게요. 자 당연히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번에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부기등기하고. 11번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인 청소에는 근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뭐 한다고. 이전된다고 하는 뭐예요. 자 뜻을 기재하라. 왜 종된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인지 대주권 뜻등기 할 때는 대주권 뭐예요. 토지등기부의 대주권 뭐예요. 이전등기 근저당등기 못한다.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하는 걸 보자. 변경등기는 뭐예요. 변경등기는 앞에서 이제 다 안지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변경등기 기본 틀은 그거예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 다음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알죠. 단독 공동 주등기 부기등기냐. 그 다음에 표제부에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게 부동산 표시변경하죠. 토지를 합병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뭐 증축을 하거나 눈에다 집지거나 다 이게 부동산 표시변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합병에 대해서 이제 합병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병이 가능한 거 세 가지를 기억하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용인 물건 있죠. 용인 물건과 용인 물건과 뭐예요. 임차권 등기는 다 뭐가 가능하다니까요. 합병이 가능하다니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저당권 있죠. 저당권이랑 그저당권은 등기 원인의 모든 합병 대상 모든 토지. 모든 토지의 모든 토지. 모든 토지의 등기 원인 및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있죠. 그 연월일.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자 그다음에 뭐예요. 접수번호 있죠. 이 접수번호가 뭐예요. 접수번호가 등기 원인 및 연일 및 두사번호가 동일한 있죠. 동일한. 저당권이요. 저당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모든 토지의 모든 토지의 무슨 등기. 신탁등기죠. 모든 토지의 신탁등기. 이 모든 토지의 신탁등기. 신탁원부 내용이 같은 신탁등기. 이 세 가지만 합병할 수 있어요. 그나마지는 안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른곳 했는데 일단 거기 일본의 건물 구조가 바뀌었죠. 자 일단 뭐예요. 대장을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선등록변경. 대장을 먼저 고치고. 자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그랬어요. 1번 맞고. 자 그다음에 행정구의 명칭이 바뀌었죠. 자 영기군이 세종시가 됐어요. 자 행정구의 명칭이 돼서 변경된 인구를 본다. 그 맞는 얘기. 3번. 절대 뭐예요. 이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로 해요.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표제부. 이렇게 부동산 표제부. 표제부 1번. 뭐예요. 예컨대 뭐예요. 이 부동산 표시는 1번이 뭐. 항상 뭐예요. 자 항상 주등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면적이 바뀌는 건 뭐예요. 주등기 방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 있죠. 자 명의자 표시 변경이 뭔데. 예컨대 이렇게. 1번. 소유권자 가비.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자 예컨대 뭐예요. 어디로 이사 갔어요. 자 2. 고향시를 이사. 고향시. 그래서 경기도 고향시 뭐예요. 고향시. 자 경기도 고향시. 어디 동구. 정발상동 있죠. 111에서 오게 되면. 어디로 이사 하는 거야 이거. 자 이렇게 뭐예요. 고향시를 이사 왔으니까. 서울점이 지우죠. 뭐라고 해요. 1-1번. 1번. 이 수입권자 등기. 명의는 무슨 등기. 명의는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언제나 부기 등기고. 단독에. 공등이 아니라 단독이다. 단독 신청해요. 자 건물구조 변경했죠. 변경 등기. 예컨대 건물구조가 시멘트 벽돌에서 철거로 바뀌었어요. 시멘트 벽돌 지웁니다. 자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 쪽 기아지붕 있죠. 철근 콩스테리를 바꾸는 게 지운다는 게. 고친네요. 구조가 바뀌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종전 등기를 말소해야 돼. 그 다음에 6번 건물합병 등기. 의무권 1개월 있죠. 과태를 부과하지. 과태를 없어요. 의무기간이 1개월. 토지던 건물이던 과태부가 없습니다. 자 7번의 전세금이 증액으로 전세권 변경 등기하죠. 자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의 채권행의 증액으로. 저당권의 변경 등기할 때. 2의 관계 3자의 승낙이 없으면. 자 부기등기간이 뭐예요. 주등기한다. 맞고. 그 다음에 A토지의 의뢰감유. B토지의 감유 있죠. 합필할 수 없다. 절대 뭐라고. 자 뭐예요. 이 세 가지만 합필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라고. 용의물권. 입차권. 모든 토지의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뭐라고. 저당권. 신탁등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 9번의 A, B토지 모두의 등기원인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두었잖아요. 그거 있다. 맞다니까. 그런데. 갑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돼있죠. 그거 안된다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등기. 그 말수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말수등기. 자 말수등기에 관한 사항. 중요하다 그랬죠. 말수등기 중요해요. 말수등기 보장. 자 그러면. 옳은 거 그랬는데. 이 변경등기와 변경등기는. 자 등기사항의 일부에요. 우리가 객체가 각종 권리는 뭐에요. 등기사항의 뭐에요. 자 등기사항이 아니라 각종 권리는 부동산의 일부가 되느냐. 공기지문이기죠. 그럼 고치는 변경과 경기. 변경과 말수등기는. 변경등기는 등기부상에.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의 일부고. 말수등기는 전부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옳은 거 될 때 일부는. 말수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족할 때 할 수 있고. 단도로 할 수 있다. 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자 항상 말수등기는 뭐라고. 말수등기는 전부에요. 말수등기는 뭐에요. 등기사항의 뭐라고. 등기사항의 뭐에요. 등기사항의 전부가. 이렇게 뭐에요. 전부가. 이렇게 전부가 부족할 때 하는 것이지. 뭐라고. 일부가. 일부가 뭐에요. 일부가 부족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공동의 원칙에. 그 다음. 등기관이 등기할료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해당할 것임을 반결할 때는. 이를 뭐라고. 직권말수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고. 직권으로 말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직권말수가 가능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는 직권말수 한다. 그래서 말수 할 수 없다. 틀려온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수용의 원칙을 신청할 경우에. 부동산 위의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말 다 안되죠. 그래서 수용 얘기 나오면. 수용 얘기 나오면. 수용 얘기 나오면. 직권말수 대상이 아닌 거. 뭐 대상이 아닌 거. 직권. 말수 뭐에요. 직권말수. 대상이 뭐라고.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두 개. 그 두 가지가 뭐라고. 자. 첫 번째는 뭐에요. 지역권이에요. 응. 지역권. 자.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상속 등기. 두 가지는 뭐가 아니에요. 말수 대상이 아니다. 지역권과 상속 등기를 뭐하지 않는다. 말수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착오로 경제된 경우. 그 명의자는 신청창고를 원인으로 말수 등기 할 수가 없다. 아니라. 당연히 있죠. 말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말수 등기는. 기존 등기가. 법률적 차원에서 말산된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신되는. 멸신등기가 구별한다. 그건 뭐에요. 그건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 번은. 5번은 뭐에요. 옳은 것이죠. 5번이 옳다. 자. 넘겨보시면. 말수 할 권리를. 말수 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을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또는 영수증에서 단독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항상 그래서 뭐에요. 기본적으로. 자. 뭐가. 자. 이 말수 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데. 이사가 뭐에요. 소재불명. 행방불명 됐죠. 소재불명 됐다는 얘기에요. 거기 위에 쓰셨어요. 소재불명. 소재불명 되면. 자. 공시채구에서. 자. 이렇게 뭐에요. 소재불명이 되면. 소재불명. 다른 말로 소재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에요. 행방불명 됐다. 행방. 행방불명이 됐다. 자. 소재불명 됐으면. 일단 뭐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 실종신고 하겠죠. 그 다음에. 법원에 뭐라고. 재권 판결 받아요. 자. 이렇게. 재권 판결. 무슨 판결 받는다. 공시채구에 의해. 법원 가서. 판사님. 이 사람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게 뭐라고. 이게 바로 공시채구. 이 공시채구에 의해. 무슨 판결. 권리를 제거하는. 재권. 재권 판결. 권리를 제거하는. 재권 판결을 받아요. 이 재권 판결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재권 판결. 단독 신청해요. 자. 승낙. 거기 영수증. 전세금 반환 증서. 영수증. 그런거 아니에요. 자. 7번.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을 말싸움에 써서. 이해관계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쐈는데. 자. 뭐라고 했어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 말싸움에 할 때. 이해관계의 승낙성. 이게 나오죠. 그래. 옳은 얘기에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 이게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1번. 소유권 갑에서 뭐에요. 2번 이전능기 했는데.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1번에 뭐에요. 저당권 등기 했어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의 원인의 의가 무효치소가 돼서. 갑이라는 사람이 2등기부 해달라고. 말싸달라고 소송해서 판결받고 말싸움 등기 신청 안했더니. 이 저당권자 소유권을. 말싸움 소조권을 대상으로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이에요. 자.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자.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농지의 전세권 등기. 당연히 뭐였죠. 어. 농지의 전세권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서 말싸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뭐에요. 다. 절대 뭐였니까. 직권 말싸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그 8번은 뭐에요. 말. 신청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뭐였니까. 직권 말싸요. 확정 판결에서 등기 말싸 신청할 경우가 있죠. 말싸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있을 때. 승낙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방금 승낙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갑이 얘가 말싸 등기 안 해주니까. 소송을 해요. 그래서 이 갑이 판결을 받아갖고. 확정 판결을 받아갖고. 2등기 말싸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 이후에 승낙수가 필요하다니까. 자. 그 다음에. 말싸 등기 종료에는. 자. 10번. 말싸 등기 종료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싸 등기에 말싸 등기를 허용한다. 절대 우리나라는 뭐에요. 말싸 등기를 또 말싸는 법은 없어요. 말싸 회복 등기 한다. 말싸 회복 등기. 자. 이렇게. 자. 1순위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뭐라고. 억울하게 뭐에요. 누가. 을이 갑한테 돈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2번. 1번 뭐에요.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이거. 말싸가 됐어요. 1번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싸가 됐죠. 말싸가 됐으면.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이 말싸 등기를 또 말싸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 뭐에요. 이렇게 3번. 2번 뭐라고. 2번 말싸 등기를 또 뭐 하지 말라는 게. 또 말싸 하지 말라는 게. 말싸 하지 말고. 자. 자. 이렇게 뭐에요. 여기. 3번. 자. 1번 뭐라고. 저당권을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자. 억울하게 말싸는 2등기. 똑같은 등기. 이게 말싸 회복 등기라는 게. 이 말싸는 또 말싸 하지 말라는 게. 자. 그래서 10번도 틀렸다. 그 다음. 11번. 판매에 의한 권리치 등기 했을 때. 환매 투격 등기는 뒷경으로 뭐에요. 당연히. 도로 사 왔으니까 말싸 한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얘기에요. 소유권 연총권의 가등기와 본등기할 권리에 가등기 후에 된 그조단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인에게 직권 말싸 하겠다고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관을 기다려서 말싸 하는 걸 절대 안 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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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등기 할 때 말싸 등기를 해요. 직권 말싸 등기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직권 말싸 등기는 뭐에요. 직권 말싸 등기는. 절대. 두 가지를 구별했을 때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으로 뭐에요. 말싸 등기 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해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가등기한 뭐에요. 가등기한 뭐 할 때. 가등기한. 본등기하죠. 이 본등기하게 되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중간처붓는기에요. 이 중간처붓는기. 이 중간처붓는기는. 지치없이 뭐에요. 자. 선 말싸. 선 뭐라고. 먼저 뭐에요. 말싸부터 먼저 해요. 그 다음에 후. 후통제에요. 우리가 말싸 했다고 통제에요. 그 다음에. 그 이외. 이거. 그 이외. 각종 권리. 그 이외. 그 이외. 각종 뭐에 대해서는. 각종 권리에 대해서. 예컨대. 농지에 전세권 등기했다든가. 그죠. 자. 그럼 각종 권리는 뭐에요. 자. 각종 권리는. 선. 통제. 우리가 이거 뭐에요. 이거 말싸 하겠다고 통제하고. 그죠. 자. 기간을 줘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스면 이의제기하라고. 후 뭐라고. 후 말싸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중간처벸등기는. 먼저 무조건 말싸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제법 사용되지 않는 것을 불구하고. 등기관이 차고로 등기관이 됐죠. 그래요.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으로 등기를 뭐할 수 있다는 게요. 말싸 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자. 근조당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자한테 이전됐죠. 그래요. 소유권이 3자한테 이전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1번. 소유권 문져눈기. 가면. 자. 1번. 무슨 등기. 근조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1번 뭐예요. 근조당권이 이런데 있죠. 병에. 그러려면. 이게 뭐가. 아니. 소유권이 넘어갔죠. 소유권이. 이렇게 소유권. 자. 이렇게 뭐예요. 자. 2번. 소유권이 넣는 게 병에.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이 근조당권을 안고 살 수 있죠. 안고 사면 뭐예요. 갑한테 돈을 둘 주겠죠. 그러면 이제 병이 말싸하면 되고. 만약에 병에 돈 다 주고 사면 얘가 말싸야 되겠죠. 그러면 근조당 설정 후에. 자. 채무변제로 소유권. 이 근조당권 말싸할 때. 누가 걸리자냐. 자. 이 근조당권 설정자. 전소유자. 설정자. 또는 뭐예요. 제3취육자 있죠. 이 사람이나 또는 이 사람이 걸리자 되고. 얘가 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놨어요. 근조당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자한테 있는 경우. 제3취득자가. 근조당 설정자하고 소유권자와 공동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말싸인다는 게 어렸어요. 누가 하고. 자. 이렇게 써있어야 되죠. 자. 제 뭐예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 또는 뭐예요. 또는. 자. 누가. 자. 저당권. 설정자 있죠. 설정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자. 이 의리라고 하는 뭐예요. 근조당권자 있죠. 이 근조당권자가 뭐가 돼서. 의무자가 돼서. 두 사람이. 이렇게. 제3취득자 병과 근조당 설정자. 근조당권 설정자. 값 또는 값이 근조당권자를 의무자에서 공동을 한다는 거죠. 자. 자. 근데. 자. 15번은 근조당권이 이전된 후 근조당권의 양수인은 소유권자인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싸인.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 맞다. 자. 그러면 이건 반대죠. 반대예요. 뭐가 반대예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 보존됩니다. 탁. 자. 1번 뭐라고. 자. 근조당권이 설정됐다가. 자. 1-1번. 1번 근조당권이 이전됐어요. 일단. 그러면.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 지금 현재 있는 병이 근조당권을 이전받았죠. 지금 이 부동산의 근조당권은 누구예요. 병이. 그랬을 경우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현재 근조당권이니까. 갑이 얘한테 돈 갚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얘를 돈 갚고 이걸 말싸시켜보면 얘가 살아나니까. 등기법 절차상 이 근조당권을 말서로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등기가 없어지면. 보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겠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싸겠다. 그런데 누가. 얘가 양수인이에요. 얘가 무자예요. 얘가 무자고. 얘가 돈 갚었으니까 얘가 요구했죠. 갑이 걸리지. 그래서 여기. 자. 13번에 근조당권이 있는 대로 근조당 양수인. 양수인은. 정의라는 사람은. 자. 소유권자 갑 있죠. 설정자 갑과 공도로 말싸할 수 있다. 맞고. 말소등기 신청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삼자란. 등기말소를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 형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형식적으로.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 있는 삼자란 그랬죠. 이해관계 삼자란. 그럼 얘껀되면 만약에 얘도 이해관계죠. 1번에서. 자. 소유권자 갑이에요. 1번 지상권자 을이에요. 이 지상권을 상대로 해서 1-1번. 1번 뭐예요. 지상권부 저당권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의리의 존속권이 끝나기 전에. 자. 존속권이 끝나면 둘이서 말싸여야 되니까. 자. 이 의리의 병한테 돈을 갚았어요. 이 채무빈절에 있어서 이 저당권은 말소등기 안해도 소멸하지만. 일단 말소등기 안하고 존재하고 있다면. 이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갑의 이 지상권은 뭐예요. 말소등기 할 때. 말소등기 하죠. 말소등기 할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해관계인이 돼요.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갑. 지지 뭐예요. 이렇게 지지 뭐예요. 이렇게. 갑의 을한테 있죠. 이 갑의 이 존속권이 원인. 이렇게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1번 소위권을 존속권이. 갑이죠. 2번 이 존속권이 을이죠. 그럼 여기 병이 있죠. 1번. 저당권등기 병이. 이 의리. 의리 병한테 뭐예요. 병한테.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갑과 을 사이에 원인행위가 무효가 됐어요. 이 갑이 이 저당권을 말소 신청할 때. 얘는 이 의리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부상에 남아있죠. 얘도 이해관계인 해당돼요. 왜냐하면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항상. 말 그대로 뭐라고.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는 말소에서 소리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이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아직 말소등기 안하고 남아있다면. 얘가 그랬더니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이 사람도 이해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말소하지 않으면 말소등기를 안 받아주니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보존등기 말소할 경우에 감유권자. 아까 지상권 말소할 때 있죠. 지상권 말소할 때. 이 돈 별료인 저당권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승낙서 첨부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뭐예요. 돈하고 엮여있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번. 자 여기 2번. 감유 들어가죠. 이 감유가 왜 해놓은 거예요. 얘가 얘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채무를 이행하라 소송하면서. 자 소송하면서 뭐예요. 여기다 법원에 감유가 들어오죠. 소송 중이에요. 이거 말소할 때 얘는 뭐라고. 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소등기 씨 뭐예요. 이렇게 말소등기 씨. 이전등기 말소할 때 돈 빌려준 뭐예요. 병. 을한테 돈 빌려준 뭐예요. 자. 병한테 돈 빌려준 을. 재산권 말소할 때 이 병 있죠. 을한테 돈 빌려준 병. 이렇게 돈으로 엮인 사람. 이 사람이 이해관계입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해관계는 아니다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1순위 저당권 등기가 돼 있죠. 2순위 저당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1순위 저당권 말소할 때 이 2순위권자 병원 이해관계는 아니야. 기분이 좋아. 1순위가 됩니까. 반대로 2순위 말소할 때 1순위는 관심도 없어. 2순위가 말소등기 씨의 이해관계인 거 아닌 거 물어보면 항상 1순위 2순위 나오면 절대 이해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자 조금 쉬었다가 뭐예요. 가등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등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가등기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